if 는 마냥모모라면 이란 뜻이구요. unless 는 모모가 아니라면. 부정의 의미죠. 그래서 이렇게 if not로 바꿔 쓸 수 있어요. 너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가 그걸 끝마쳐야 돼. 남한테 일 미루면 안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not과 if 합쳐서 unless로 바꿀 수 있어요. 중요한 점은 if하고 unless,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씁니다. will이 아니라 come으로 바꿔 써야 되요.